안녕 첫 번째 근데 이게, 아스티브 저셋에서 보사했어요? 네 리플릭스 참고 나 오늘 다 샀어 초회 안녕 안녕 출석 부를때는 음소가 해제하고 출석에 응해주세요.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안녕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바이 내 친구 곰돌 엘리자베스 3세 안녕 엘리자베스 3세 안녕 엘리자베스 3세 엘리자베스 3세 학생들과 즐겁게 누운 선생님을 보냈습니다 음악 이 층 sinn 아이템은 엘리자베스 2세 다른 절까지 노재 뭐해달라고 했어 너한테 정상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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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일을 하나 밴드방에 보낼겁니다 밴드방 채팅방에다가 이쪽에 보낼게요 그 친구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여기다 작성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이 회의실 친구들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나봐요 어 네 분위기가 그랬군요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너무 좋네요 멘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주먹밥을 했는데, 그때 회계 공부하려고요. 너 서를래. 서리 들었어요. 아, 무섭다 무섭다. 우리 진짜 이게 평균 자설이잖아. 자설이 들어왔지? 네, 들어왔지. 구독! 좋아요! 프로! 프로! 라이크와이스! 라이크와이스! 끝! 신나요? 예쁘다. 산책로에서 자선거 타면 안 돼요. 신랑이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슈리야! 네? BTS 노래 들어줘. 네, 잘 해주세요. 네, 잘 해주세요. 저희는 먹방송이 필요할 수 있을까? 안녕하세요. 반송이 된다. 소리도 많이 풀고, 오늘은 더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해. 4시간 씻고, 정상입니다 조회 안녕 이거는 그냥 그대 얘기하려고 했던게 큰 것만 어차피 자세하게 파티 음! 괜찮은데?! 아 1만 класс 2만 класс 2만 класс 4만 класс 5만 класс 5만 класс 나 똥얘기하는 애들 좋은데 일반 똥 싸지마세요 반별로 성형이 확실히 완전 다르죠 진짜 일반 똥 싸지 마세요 일반 똥얘기 너노 똥얘기는 선생님 금실에 와서 하세요 저 똥얘기 좋아해요 저는 별로예요 저는 급식얘기 정도? 아, 그 씩이랑 똥얘기 좋아해. 내 얼굴 너무 동그랗게 나오는데? 아,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거죠? 정답! 정답입니다. 5번! 6번의 알라뷰! 마키야, 일어나! 누구 죽일 거야? 정답! 정답! 자, 얘들아, 동네 시작할게요. 내일은 동아리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다 같이! 다 같이! 인사! 사랑합니다! 어, 차 같아. 차 와이퍼 같아. 하나, 둘, 셋! 퇴근! 안 돼, 안 돼. 인사! 하나, 둘, 셋! 조회! 어, 아닌데? 뭐야? 뭐야 이게! 깜짝 놀랐잖아 안녕 뭐야 어떻게 내 거행이 아 오늘 4월에 애들 반가워 안녕 안녕 바꾸는거야? 그래? 내가 사야 건가요? 아일밤에 가다가 나 왔다 내가 지금 지금 해 저한테 와야 할 말은 있어요 아니 이것이 우리가 뭘로 잘하는 거 아니야? 아, 오셨어. 고양이! 고양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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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아우, 아우! 아줌마가 안녕! 안녕하세요! 인사! 안녕하십니까! 아... 안녕! 아, 그거... 아, 그거... 아, 그거... 아, 더 먹으면 밥을 먹어봐. 안녕. 누구세요? 네네네... 절대 숙수로 하면 안돼! 아, 숙수로 Autsy Kong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그러면 좋은 하루 아침 시작할 때 인사 온다고 시작하고 사진 찍어준대 그 사진도 같이 찍지 않았지? 인사치다 다 같이 인사 다 같이 인사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이게 뭐야 다 같이 인사 눈 뜨세요 이거 뭐야 웃겨 우리 반 8번은 뭘까? 그러면 방자예요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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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맛있게 먹지마 밥 맛있게 먹지마 나는 왜 맛있게 먹지마 맛있게 먹지마 맛있게 먹지마 맛있게 먹지마 안녕 우리 찍고 있는 거 알지 응 우리 자체가 글쓰기가 힘들다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